대구 기독교 총연합회는 20일 범호교회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대표 회장 범호교회 장영일 목사는 최근 수도권 교회와 8.15 광화문 집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고자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다며 오는 주일을 시작으로 최소 일주일에서 2주일까지 대구 지역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대체해줄 것과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 참석자의 자발적 검찰검사를 당부했습니다. 더불어 대구 지역 전교회가 코로나19 극복 범시민운동 7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